진짜 예쁘다 예쁘면 사던가 뭘 모르시네 카드가 몇 갠데 저 지갑에는 다 안 들어가요 자 여기 쓸 거면 쓰던가 이건 뭐예요? 그거 한 장이면 카드 다 들어가거든 우와 신용카드와 멤버십을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는 클립카드 이건 또 뭐예요? 보고 싶을 때 꺼내보던가 와우 기술 제대로 들어갔네요 피플 테크놀로지 KT 피플 테크놀로지 KT